자 이번에는 작은 모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작은 모타로 이것은 별매구요. 이건 제공됩니다. 작은 모타로 여기다가 끼우고 이게 지금 여러가지가 있죠. 이 중에 이걸 끼우세요. 이걸 끼우세요. 끼우고 송풍기만 키우면 됩니다. 역시 바람이 빠지지 않구요. 한 번 더 제어 주시면 됩니다. 더러워졌을때는 물티슈을 닦으면 깨끗해집니다. 더러워졌을때는 물티슈을 닦으면 깨끗해집니다. 감사합니다.